frick타 vs. 김애호 깨진 달 제illa 도를 이럴諦alar 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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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라즈 수고하셨습니다! 수고하셨습니다! 미도 선수! 힘들지 않아요? 괜찮아요? 오늘 승리 소원 한 마디만 부탁드립니다. 방망이도 못 쉬워도 더 마음이 힘들어. 나이 출었더니 끝났나 봐. 오늘 좀 제일 칭찬해주고 싶은 소주 있을까요? 제일 칭찬해주고 싶은 소주 있을까요? 다행하죠. 칭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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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승리! 진짜 선수! 마지막에 슈퍼 캐치 하나 있었잖아요. 어떤 마음으로 뛰어봤어요? 오늘 최고였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 좋은 피팅 보이셨는데 소감하십니까? 좋은 피팅은 아니었고, 오늘은 진짜 민호 형 믿고 갔던 것 같아요. 민호 형 믿으니까 야구가 됐네요. 마지막에 내려올 때 좀 아쉬워하는 모습이 뭐였거든요? 제가 올라간 이닝은 제가 책임지고 싶은 욕심이 소수로서는 당연히 있는 건데 아프하우트 한 게 책임진 게 좀... 스윕하는데 역할을 하신 것 같긴 해요? 아니요, 제가 한 건 없습니다. 스윕 소감하고 부탁드립니다. 이겨서 좋고, 그냥 이겨서 좋으면서... 그럼 팬분들한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. 더 많이 찾아와 주셨는데 덕분에 승리할 수 있어서 항상 감사드린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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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감사합니다.